한계 중 공주으로 간다 야! 방한다! 방한다! 나 뺄게 어 가고 있어 L팡 아스라고! 기다리고 있어 어 쭉 가봐 4킬 만 찍고 갈게 찍어줘 어 네, 티오 선수 이어튼 태민까지 옵니다. 로키 태민 왔어요. 3대 2 상황. 아! 위험한데요. 이거 수류탄까지! 4명. 와상! 오케이. 라이트. 거리가 좀 있거든요. 오, 이것도. 2차, 2차, 2차! 잡을 생각인데요? 와, 쉐도우! 라이싱, 라이싱, 라이싱! 아, 이거 탈이 건너가는데, 소주! 건조 좀 중요하겠는데요. 야, 페이탄 지금 잘 끌어먹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주요 요치지? 능선? 자리 다 뺏길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엔트리스 AC 플레이가. 건져 주고! 와! 돈이 끊었습니다. 자, 이게 루트가 한성점이니까, 둘이 팀이 못 나가고 있는데! 쉐도우, 쉐도우! 1킬이라도! 1킬이라도! 아! 한 발 더! 2% 아쉬웠네! 아, 네! 역발 남았다! 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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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! 와! 아프리카플릭스 페이탄이, 5핀 게임이 레인저스에게 좀 동력하거든요? 페이탄! 자, 다시 한번 공격! 하나 잡아내고! 자, 이거 도도, 건너 앞에 멘톨이 잘리는 반 하네! 그래서 레인저스가 양각을 맞는 셈이 됐어요! 파츠 터뉴입니다. 테멜이 아직 노었거든요. 엔엠 봐라요, 엔엔뻐라요! 불산 작전이 실패하면서 이거! 2개, 3명 국지! 파킹이야 파킹 151515 또 했는거 다 왔어 와 람보 다시 만났습니다 젠지 이번에 갚아줘야죠 자 람보 또다시 젠지거든요 네 위치 몰라요 갈자국 손에 직수만 람보 람보 태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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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람보 손 손 손 날아가서 살렸어요 얘 캡피야 앞에 있네 자기장출로 들고 부품도 없어요 너무 싸웠어 아 근데 참스러운데 지금 아 이 사진 쪽에서 지키는게 어땠을까 싶었는데 아네스가 돌텐데 아네스가 돌텐데 자 건물 사이로 건물 사이로 잘 들어왔어요 안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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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그리고 그리피 블랙 힘으로 힘으로 뚫어요 자 그리고 에어컨가 에어컨가 라백 하나 기절 한쪽 끝에 하나 빠르게 어? 어? 저 패스 보지 않았나요? 자 이론엑스 봤어요 이론엑스 선수의 수류탄 스킬 굉장히 높은 경 아 수른대 제동까지 있었다니 아아아아 선수가 있는 곳은 아까전에 이론엑스 저흥대요 뒤로와요 이거 진짜 발소리나 어떤 뭐 제대로 누려졌습니다 로아 혼자 남아있어요 감지를 못하죠 자 그렇지만 준이라도 데려가나요? 준을 데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한명 더! 핵상기자 5개! 수류탄! 수류탄을 여기서 적절한! 아! 자! 고도하나 핵상도! 율당백이에요! 그렇죠 그 철조만 규도권을 잡기 위해서 아프리카 프리스테이사림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있고 엠투스에 있으면 주차 방향이 중요한 것 같은데 왼쪽 오른쪽에 맞을 수 있는 낙동안! 와! 스파이! 자 그러면은 이쪽 철조만 규도권 다 잡았습니다 지금 본인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엠투스에이스 행복했지만 순차 잘 잡았죠 자 순차 다시 한번 알파카! 숨겨놨으니까 아! 컷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! 아! 컷으로 탈락입니다 유구 순차 한방 중요한데요! 네! 엠투스에이스 쪽으로 날아갑니다! 엠투스에이스는 숨도 못 쉬어요! 와! 랜기절! 네! 스티스가 알파카를 살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소설에서! 와! 슈쇼! 자! 디토레이터 아프리카 프리스페이터 엠투스 포스 3강 구도입니다! 자 라구! 하지만! 할 땐 하는! 할 땐 하는 아프리카 프리스페이턴이 지금은 주도권을 가져오긴 했습니다! 위키드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엠투스 포스 3레벨의 장비가 생겼거든요 자! 스타일이 이스콘을 또 잡아내네요! 스피! 킬링 스피링!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! 이게 성공한다고 해도 MVP가 자리를 미리 만들어놔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됐죠! 결국 엠투스 에이스와 MVP가 전투를 시작합니다! 자! 페이탈 칼 뽑았어요! 다 정리하자! 북부 우리가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! 어! 근데 보여요! 각도 나왔습니다! 아! 남부! 그리고 헥사! 헥사! 정말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아프리카 프리스페이털이고요! 자! 헥사 쪽으로 수류탄 떨어지죠! 이야! MVP 정리하는 아프리카 프리스페이털! 이렇게 되면 엠투스 에이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드로를 다 보여줬거든요! 그렇죠! 또 한 번 아프리카 프리스페이털가 코드로의 이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위치예요! 그리고 연막탄이 없습니다! 엠투스 에이스! 조이도 잡혔고요! 준비된 그 연막탄 수량을 다 썼어요! 자! 알파카까지 잡아냅니다! 엠은!